아이고 11개월 언제지 정확히 와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이 아니네 아 이거 이 아니네 와 bmsh님 11개월째 구독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안돼 안돼 반대 방향이야 이거 아유 진짜 시간 없네 이거 스무스하게 딱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이거는 갔으면 아마 그 타이밍도 맞았겠죠 틀이요 틀이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요 뭐야 아 검은꽃도 튕기는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도 아니지 가만히 있었어도 죽었잖아 아까 음 쟤도 튕기긴 하지만 나도 튕겨서 일단은 그 밑에 를 벗어나긴 해야된다 아 아 근데 왜 가장 가까운게 진짜야 장난해 진짜 스타도 잘 못 줘버리고 아유 진짜 아 깼죠 아 순간 거북이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거북이를 잡고 가야되는건가 떨어지는 군바를 밟고 올라가서 거북이를 얻어서 던져버려 그냥 스프링점프를 원하는건가 스프링점프를 원하는건가 깨속이야 깨속이야 아니이이이 아 맞다 아 나 이거 또 떨어지는 거북이는 착각하고 엉덩반하러 버틸면서 군바를 밟으려고 했는데 그쵸? 바로가! 고고싶었다 오케이 오케이 주주 아 바로가서 스프링이 잡혔다면 기록이 조금도 좋았겠지만 오우 나이스 처음에 빨리 지나가서 그런가보다 아우 왜케 자꾸 달리고 그러니에 어 아 이거 아니잖아요 어 이거 아니잖아 아니 오른쪽으로 가는건가 오른쪽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벽점프하고 해야지 왜 하아 벽점프가 안됐어 아 아 아 아 뭐야 아 저기 어차피 시간 기다려야 되는구나 으응 아 근데 이거 오른쪽으로 가도 가질만한 거리 아니야? 아니 뭐 스프링 점프 안해도 가지겠는데 심지어 피스위치 시간내에 오면 여기 바로 지나가겠는데? 뭐지 이거? 시간내에 지나오는건 불가능할까? 고통 저 말했지 이번에 깬다고? 너 뭐니? 아 난 진짜 오른쪽에 있을거라 생각하고 처음에 오른쪽으로 뛴건데 진짜 없는줄 알고 근데 이거 밑으로 갔어도 깼겠지? 굳이 이렇게 넘어보는거 아니었겠지? 괜히 시간만 오래걸린거겠지? 막아놨으면 혹시나 이게 이렇게만 깼는건데 이건 제가 꼼수를 써서가 더 기록이 빠른거 같고 참 조심하마 어이구 어이구 설마 농락당했군 어휴 나 안 던졌어 비스위치 왜 던져 왜 던져 어휴 이거 빨리 올라갔으면 이거 지나갔겠는데 비스위치 비스위치 필요한거니죠 오호 오호야 비스위치 어휴 슬 어휴 아 몰라 피스 위치가 있네 여기? 오케이 GG 오케에이 아니 한며배 한시간 걸리면 안되죠 죽으라는거지 그러면 왜 화살표가 왼쪽이죠? 아하 아니 날 데리고 가야 어..잠깐만 이거 차라리 바로 뛰는게 나을거 같애 그래 내가 원한게 이거다 내가 원한게 이거야 근데 해롱해롱은 아니지 아..잽싸게 오른쪽으로 갈려고 했지만 점프해서 갈려고 하는데 주주주주주주 아휴 진짜 아 그래 나 순간 이 생각도 했거든요 막아놓은거 아닐까 라는 생각 에라이 진짜 어 뭐야 뭔가가 있는데 가시가 아니네 난 사실 가시가 있을까봐 웬만하면 사이로 들어가려고 했던거였거든요 다행히 가시로는 안해놨네 어휴 어휴 이런 0.05초 아 그런가?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끝까지 넘어갔으면은 아마 못올라오는 높이었던거 같아요 어 어..그랬던거 같애 그래 까시로는 안해놨지만 그냥 블럭으로 해놔서 넘어갔으면 못올라오 왼쪽으로 못오게끔 아 설마 스프링인가? 어 가로 스프링일수도 있겠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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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별로 스피드런은 아닌데 이거 제목만 스피드런이고 어휴 아 어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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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에 좀 전체적으로 쉬었던것 같은데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